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시인타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300대의 강림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맘을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안아주시네 주님의 꿈에서 많은 영광을 보네 사랑과 영광이 나를 흘리네 이제는 돼도 나가지 않으니 오직 그날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나를 위하여 주님의 주님의 사랑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십자가의 사랑 나의 맘을 감사해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안아주시네 주님의 꿈에서 많은 영광을 보네 사랑과 영광이 나를 흘리네 이제는 돼도 나가지 않으니 오직 그날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나를 위하여 주님의 꿈에서 많은 영광이 나를 흘리네 나를 위하여 주님의 꿈에서 많은 영광이 나를 흘리네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그때는 돼도 나가지 않으니 오직 그날 바라보며 달려갈 거야 나를 위하여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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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아들rene 네 콯데티의 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